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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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작품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다음 편이나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되죠. 제 목소리와 좋은 노래 또 함께 나눈 이야기로 예쁘게 빛나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웰메이드로 기억되겠죠. 다음 시즌을 위해 잠시만 안녕. 박지훈의 스테이 나이. 스테이션 제트 박지훈의 스테이 나이 제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문앤백 듣고 왔고요. 완벽한 웰메이드 드라마가 한 시즌으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아직 궁금한 이야기가 많다. 이 배우들과 이 설정이면 시즌 1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이 있죠. 라디오 중에서는 스테이션 제트 박지훈의 스테이 나이 제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 필모그래피 중에서는 아무래도 뭘까요? 약한 영웅!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약한 영웅!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즌 2를 소취하는 드라마죠. 약한 영웅 수호천사 그리고 저 박지훈의 찐친 배우 최현욱과 May I Are You 함께합니다. 저희 두 사람 그리고 약한 영웅에 대한 궁금증 풀릴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샷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어플 콩과 마이K로 질문 미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욱 씨가 와서 막방이 덜 쓸쓸하겠다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큰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시간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322님께서 끝나지 않았으면 하고 다음이 기다려지는 것 우리 윙디의 스테이션 제트예요. 다음도 기다릴게요. 네 저는 뭐 사실 뭐 언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여러 활동이 끝나고 저는 뭐 이제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5290님께서 윙디 마지막 쓰지 아쉬워 한 달이 너무 금방 간 느낌이야. 4주 동안 내 금요일을 예쁘게 마무리해줘서 고마워. 그렇죠. 금요일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금요일이 너무 기분 좋은 요일이잖아요. 요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지원님께서 오늘따라 목소리부터 모습까지 모두 윙옵 그 잡채예요. 동생이 와서 그런가요? 음... 아니요 저는 원래 윙옵이었으니까... 네... 왜 웃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광으로 시작되는 그거! 다 같이 한 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광고! 그리고 광고 후에는요? 뭐냐? 나? 나 방금 잠에서 깬 소호천사 같은 거?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박지훈입니다. 얼른 와! 매이의 유일한 답 매이만의 지훈이가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소호천사 헬퍼와 함께 May I Help You 이분을 보고 깜짝 놀라는 드라마 팬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라켓소년단 배드민턴부 뽀시래기 개? 아... 모범택시에서 살벌하게 연기했던 개? 아... 스물다섯 스물하나 칠반 이쁜이 개? 아... 허억... 약한 영웅... 약한 영웅 수호천사 개? 이렇게 매 작품마다 인생 캐릭터 갱신하며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분이죠. 슬기롭게 아름답게 성실하게 나아가는 배우 최현욱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스테이션 제트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카메라 보시면서 안소호의 닭발 포즈 있잖아요. 공룡 인사. 그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오늘 색도 그렇고 약간 정말... 닭발 색인가요? 아니요 공룡 색이네요. 티라노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 보면 하면 되죠. 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마지막 지훈이 형의 마지막 스테이션 밤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스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제도 카톡 했고요. 가끔 이렇게 만나는 사이지만 제가 DJ를 맡은 프로에 오신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당연하죠. 여기에서 만난 소감이. 형이랑 같이 홍보 차원에서 라디오는 같이 나갔어도 형이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보니까 좋네요. 근데 뭐 항상 이제 메이킹 영상을 할 때나 뭐 인터뷰 할 때나 거진 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아 그죠? 거의 경희 형과 저는 이제 형의 주도 하에 움직였죠. 아 그래요? 그지 않나요? 제가 주도를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좀 많이 던지곤 했죠. 아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그래서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도 좀 더 수월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아 오늘도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그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바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가능 가능한 선에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딸은 이제 작품을 찍고 있고요.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 나왔어요. 제가 나오고 싶다 했거든요. 아 진짜요? 오우 목소리가 들려요. 네 들려요. 오픈 스튜디오랑 이제 밖에 있는 팬분들의 음성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네 신기하죠? 오우 너무 귀엽다. 아기 같다. 아 아기구나. 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닉네임 윙디는 전생의 토끼었나 님께서 두 분이 친해지기 전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걸렸다고 했잖아요. 친해지기 전에 분위기도 궁금해요. 서로 존댓말을 썼나요? 호칭은 어떻게 했나요? 하셨는데 친해지기 전에 존댓말을 했죠.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아메리칸이 아니니까 존댓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어디요? 아메리칸? 아아 정말 발음이 여기 제 옷에 있는 치즈 같네요. 그저 존댓말을 썼기는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현욱 배우를 처음 봤을 때 어디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형 같았어요. 등시도 있고 되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항상 예 안녕하십니까 재훈 형입니다. 약간 이러니까 아니에요. 되게 이건 형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이고 동생이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현욱이어서 시간이 근데 좀 걸렸다기보다는 걸렸는데 이게 막 자연스럽게 그래도 친해지지 않았나요? 그쵸. 맞아요.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또 공통도 같으니까 공통점도 같아서 되게 많이 빨리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설렁탕에 술 한잔 먹고 또 더욱 친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현욱 배우님이 먼저 먹자고 했었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대답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꼬셨어요. 네 아 꼬신 건가요? 네. 먼저 신청을 했죠. 이렇게 아 용기를 낸 건가요? 그렇다면 같이 먹은 거면 제가 그 꼬심에 넘어간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넘어간 거 아 스타트는 좋았다 이거죠. 아 스타트는 좋았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 윙디 EFGH님께서 약한 영웅 시은이랑 수은은 다르면서도 같은 느낌인데요. 실제로 지은 씨랑 현욱 씨는 서로 비슷한 점이 있나요? 반대로 이건 정말 안 맞다 하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비슷한 점은 저는 약간 시은이랑 그래도 좀 비슷한 게 저는 이렇게 누가 사실 저는 시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치대는 걸 좀 싫어한다 그래야 될까요? 네.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런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비슷한 점이 있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우리 지은이랑 현욱이는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지 우리 서로요? 네. 서로. 어떤 공통점이 제가 아까 있다 그랬는데 뭐가 있나요? 아니 뭐 밤에 좀 살짝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자는 시간? 자는 시간? 근데 저는 요즘 좀 일찍 자요. 진짜로 아 진짜요? 저도 일찍 자요. 네. 그래서 일찍 자기 때문에 아 일찍 주무세요? 네네. 더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세요? 아 일찍 자요? 일찍 자요. 네. 좋습니다. 아 뭐 비슷한 부분 많죠. 성격도 그래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약한 영웅을 찍으면서 그리고 찍고 나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좀 더 활발해졌어요. 저는 뭔가 그런 성격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수호처럼 활발해지고 사람들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좋네요. 시은이와 수호의 만남 기다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현욱씨부터. 네. 여기 있는 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닉네임 6387님. 웃으면서 말하는 시은이와 수호. 이 조합을 볼 수 있다니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서도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약한 영웅. 야경 포에버. 아 그죠. 뭐... 또 1686님께서 어제 야경제 무슨 모임이었는지 궁금해요. 아 이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안 알려줄 거예요. 왜요? 어? 나는 알려줄라 그랬는데 아 현욱이가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나는 못하지 뭐. 아니 아니 알려줄래요. 뭐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침묵 동무했어요. 맞습니다. 침묵도 모였고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게 이제 사전에 있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모였는데 맞아요. 또 그냥 가기가 아쉬우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밥 한 끼 네. 밥 한 끼 하고 거기가 이제 식당이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밥을 맛있게 또 먹고 맞아요.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현욱이가 읽어주시겠어요? 닉네임 지훈현욱 러브유 유우님 저번 라방에서 둘이서 만나서 산책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만나서 산책 갔나요? 갔다면 어디서 갔는지 뭐 둘이서 뭐하고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비하인드 풀어주세요. 아 근데 이제 보자고 해놓고는 못 봤죠? 네. 네.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산책을 못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밤에 이제 산책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 그걸 못 해서 뭐 못 되면 뭐 내일 뭐 촬영 있으세요? 내일 내일 한번 볼게요. 체크 좀 할게요. 아 내일 있는 거를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체크 좀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되게 바쁘네요. 좋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저요? 네. 저는요. 제가 이제 뭘 하고 있냐면요. 이제 예. 어제 이제 막 이렇게 어제 녹음을 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새로 이제 네. 뭐 네. 좋습니다. 안수호사랑이님께서 지훈 배우가 현욱 배우를 수호라고 자주 부르던데 현욱 배우도 평소에 지훈 배우를 시은씨라 부르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냥 형이 형 지훈이 형 뭐 뭐 가끔 그냥 그렇게 불러요. 시은씨라고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드라마에서 시은씨라고 네. 시은씨 시은씨 그랬죠. 아 맞아. 시은씨 왜 시은씨예요? 하필 그 그냥 시은아도 있고 대본은 그렇게 다 안 되셨어요. 아 너무 솔직히 아 너무 좋습니다. 홍유미님께서 크크크크 서로 휴대폰 휴대폰 저장명 궁금해요. 아 저는 이 전화번호부랑 카톡이 다른데 네. 카톡이는 현웅 현웅? 네. 아니 근데 궁금해요. 왜 현웅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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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르니까 아 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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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웅이 계속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어 현웅이 뭔가 되게 뭔가 귀엽다 뭔가 이렇게 웅 이게 되게 귀여워서 현웅이라 저장해갖고 뭐 근데 yes 성장 그러면 뭐 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되어있고 아 이렇게 풀네임으로? 아니면 지훈이형 승원이형 뭐 이렇게 친한 형들 그냥 형 형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좀 바꿔주면 안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제가 맘에 드는 걸로 하나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아뇨 아뇨 끝나고 제가 확인할게요 네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 돼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겸 헬퍼 최현욱씨와 함께하는 May I Are Few 약한 영웅에 대한 궁금증 최대한 풀릴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또 박지훈과 최현웅을 향한 덕심 단단하게 굳히기 이것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궁금한 질문 부탁하고 싶은 미션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내주실 곳은 실제로 만나면 좋은 향기가 난다는 현욱씨가 소개해 주세요 커피 말고요 소개를 해주세요 여기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콩과 마이키에는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시면 저랑 윙디가 직접 쓴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현욱씨를 실제로 만난 팬분들이 좋은 향기가 난다는 제보를 많이 주셨는데 그 중 하나 여기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닉네임 현우가 내일 산책하자님 현욱님 생일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때 향기가 너무 좋아서 아직도 기억나요 무슨 향수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때 쓴 향수가 기억이 안 난다면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도 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남성스러운 향이 되게 났던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제가 향수는 잘 몰라서 사실 저도 향수를 모르는데 많이 사요 근데 남성적인 향이 있고 되게 은은한 향이 있고 향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좀 약간 구름 같은 향이었을까요 좀 포근한? 제 생각으로 포근한 향 저는 근데 보통 이건 그냥 저의 그 루틴 같은 건데 향수를 보통 자주 뿌리거든요 근데 하나만 뿌리진 않아요 보통 씻고 나와서 뿌리고 뿌리고 두번 두번을 뿌린다고요? 다른 향수 두개를 뿌려요 아 씻고 나와서 한번을 뿌리고 다른 향에 향을 두개 뿌려요 아 합쳐서 이렇게 그거는 뭔가 이렇게 딴딴딴 이렇게 되는거죠 1 플러스 1 어떻게요? 섞이는거죠 향이 섞여서 더 좋은 향기가 난다 뭔가 뭔가 이건 어디서 맞죠 약간 그런거죠 되게 신기하다 근데 되게 신기한 루틴인데 되게 TMI 되게 TMI 감사합니다 저는 씻고 나와서는 잘 안뿌리는거 같아요 자기전에 왠지 향수를 뿌리면 자기전엔 안뿌리고 어디 나가기 전에 이렇게 두개의 향을 섞는다는거죠 그러면 향수에 향을 찾기가 되게 힘들겠네요 그런데도 좋으니까 더 알고싶고 향수가 어떤건지 좋은데요? 네 그래서 뿌린거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아 좋습니다 근데 남자향이 나는 배우 현욱씨가 추천곡을 추천한 추천곡을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곡이죠? 저는 그냥 별 뜻 없는데 박재범의 예스터데이아라는 곡인데 이게 신곡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곡인데 그냥 우연히 듣다가 되게 감미롭고 좋아가지고 그냥 이 곡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욱씨의 추천곡 박재범 예스터데이 듣고 왔습니다 닉네임 사랑둥이 현욱이에게 사랑을 또 줄거야 아니면 춤도 노래도 은근슬쩍 다 잘하는 현욱배우 노래방 애창곡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현욱씨 노래방 가서 꼭 부르는 노래 있어요? 네 꼭 부르는 노래가 있을까요? 음 근데 매일 달라요 아 매일 달라요 네 오 그래도 이 듣는 음악의 폭이 되게 넓은가봐요 그쵸? 네 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듣는 노래는 듣기만 하고 노래방에서는 그래도 발라드 이런거 많이 부르니까 오 오 뭐 뭐 요즘 그 김건모 선배님의 잠 못뜯은 비는 내리고 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어 왜왜왜 아니 음악의 폭은 저보다 형인 것 같아요 특히 근데 노래방에서 부르면 되게 신나고 좋더라구요 아 되게 좋네요 아 그리고 드라마 2521 OST도 직접 불렀잖아요 윗 혹시 한 소절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노래를 한번 최대한 불러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내 손을 꼭 잡아요 그리고 서로를 믿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걱정 말아요 우리의 길을 가요 어떻게 노래 부르는 모습도 이렇게 수호 같을지 네 수호 같아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대본에 읽거나 캐릭터에 몰입할 때 뭐 특히 이렇게 도움이 됐던 노래도 있을까요 어 딱히 없어요 아 딱히 없어요 네 대본은 대본에만 집중한다 뭐 노래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이제 캐릭터면은 노래로 가끔 저도 영향을 많이 받긴 하는데 수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더 오히려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도움이 많이 돼서 음 노래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연 어 현욱씨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닉네임 나리님 현욱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읽었다는 에세이 눈물 흘리면서 읽고 연기의 길을 택하게 되셨다는 그 에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라는 메시지가 담긴 그 에세이의 제목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음 현욱씨를 울게 만든 에세이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네 근데 그 문장 다는 기억 안 나는데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 제목이었어요 오 되게 좋다 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할 수 있는 법 네 대처하는 법? 대처할 수 있는 법 이거였어요 근데 그 책이 거의 마지막 장문이 이 내용이었다는 게 기억이 나서 인터뷰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웃음을 줄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웃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는 없어도 제가 웃으면서 대처할 수는 있겠죠 아 네 웃음을 줄 수도 있겠죠 뭐 무례하게 했는데 뭐 제가 웃기면 웃기면 웃을 수도 있겠죠 아 그건 되게 또 신기한 네 간지러움 핑담 간지러움 그럼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되게 신기한 발상이에요 네 이거는 저도 저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를 보고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배우가 된 이후에 현욱씨 가슴에 남은 작품도 있을까요? 너무 많죠 일단 너무 많은 작품을 봤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트루먼쇼랑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인데 덕 아니 돈 어 덕 돈 어 돈 룩업 돈 룩업이라는 그런 그 영화였어요 맞아요 저도 트루먼쇼를 보고 되게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나 저도 맞아요 이런 몰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 지금 이렇게 라디오 하는 이 공간도 나만을 위한 공간인가라고 어 이제 아신거에요? 그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거에요? 혹시? 이 자리에서 공개가 되는건가요 이제? 네 이제는 공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왜 왜 뭐가 감사했어요 아 저는 또 다르게 살아야 되죠 가짼데 이거 어떻게 아유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네 아 저희가 스테이저 언젠트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이나 미션을 미리 받았는데요 아 네 댓글이요 무려 5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와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셨던 거를 같이 한번 소개해볼까요 현욱 님이 소개해 주시죠 닉네임 안수호 일어나 야경 시즌2 나와야지님 현욱 배우님 윙디가 팬사위네에서 수호가 잠에서 깬 순간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질문에 시은이 버전으로는 나 기억나 지은이 버전으로는 앞으로 싸움하지마 라고 대답해서 많은 야경 팬들을 한 번 더 울게 만든거 알고 계시나요 어 지금 알았습니다 이제 반대로 수호가 잠에서 깬 순간 수호가 시은이한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 궁금해요 음 제가 시은이 버전으로는 나 기억나 라고 했었고 박지원 버전으로는 앞으로 싸움하지마 이렇게 대답했는데 어 이유는 일단 수호가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너무 아픈 상태에서 일어날 게 분명할 거고 음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은근 시은이의 마음속으로는 수호가 나를 기억을 해줄까 기억할까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 그렇죠 네 너무 시간이 분명 지났을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억나 라고 먼저 대답을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수호의 대답을 들어 볼 차례입니다 이건 저도 진짜 너무 궁금해요 잠에서 깬 순간 시은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잘 지냈냐 라고 할 것 같아요 와 이러면은 오 시은이가 되게 놀랄 거 같은데 네 잘 지냈냐 네 오 갑자기 막 그죠 뭔가 이게 있어요 오 갑자기 이게 상상이 상상을 해보다면 그 병실에서 네 저도 갑자기 울컥하네 또 네 오 깜짝 놀랐어 그럼 시즌2는 그렇게 스타트를 하는 건가요? 아 잘 지냈냐 네 아 그거 말고 영어로 할게요 하와이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그냥 그냥 잘 지냈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잘 지냈냐 그렇죠 그렇죠 네 오 되게 생각지도 못한 네 소홀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많은 감정이 있어도 그렇게 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또 이어지는 질문이 있는데 닉네임 먹짱현욱 님께서 만약에 범석이가 돌아오고 수호가 깨어난다면 수호나 시은이는 범석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셋은 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돌아갈 수 있을까 전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수호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수호는 아니다 아 음 왜 그런지 들어봐도 될까요? 뭔가 수호는 한 번 두 번 다신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아 용서를 해도 전처럼 못 지날 것 같아요 음 이미 떠나간 사람에게는 네 네 어 저 수호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오히려 범석이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음 시은이가 그래도 수호와 범석이는 정말 그래도 먼저 마음을 열어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범석이를 용서하고 음 약간 수호가 만약에 범석이를 싫어한다면 음 시은이가 오히려 수호와 범석이를 더 친해지게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좋네요 은근슬쩍 이렇게 둘이 붙여놓는다든지 저 페이지 앞으로 와 이랬는데 범석이 범석이가 있고 아 왜 시은이는 몰래 이제 구석에서 이렇게 잘 얘기하나 보고 읽고 괜찮네요 되게 귀여운데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약한용우 비하인드 질문인데요 현욱씨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현욱씨가 읽어주시면 네 9페이지에요 네 위쪽에 닉네임이 배달의 수호님 윙디가 수호시은 범석 셋이서 오토바이 타는 장면이 편집됐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처럼 혹시 찍었는데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서 아쉬웠던 씬이 있을까요? 음 어 저는 정말 이 씬이 너무 아쉬워요 네 저는 이거 어떤거죠? 이게 이제 그 오토바이 왜 노을에서 그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을에서 대교를 지나가면서 이제 오토바이를 한 오토바이에 세 명이 다 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노을지는 대교를 따라 이렇게 가는 셋이서 네 각자의 다른 감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거죠 시은이는 이런 뭐랄까요 일탈? 약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시은이가 네 어쩌면 이런 생활이 나랑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뭔가 자유롭다라는 걸 느낀 것 같고 저는 이 씬이 되게 아쉬운 것 같고요 현욱씨는 저도 아쉽네요 근데 네 저는 그 씬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원래 수호가 등장해서 다 같이 스트레칭 하고 있었을 때 원래 수호의 첫 등장 씬이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빠졌죠 기억나세요? 원래 다 같이 아침 체조를 하고 있으면 그때 수호가 잠깐 늦게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자리에 앉는 짧은 씬인데 그게 좀 아쉽네요 네 그렇죠 아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수호가 더 철인상을 더 확실하게 남겨주지 않았나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너무 아쉽는데요 지금 벌써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미치겠다 아 그래요? 이어서 방송 도중에 도착한 사연들을 한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1940님께서 약한영웅은 애드립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의 기억에 남는 애드립이 있나요? 음 애드립 저는 사실 시은이는 애드립을 많이 할 수 없었죠 네 워낙 이제 워낙 과묵하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었는데 현욱씨는 뭐 대다수가 거의 뭐 애드립이잖아요 애드립의 선제잖아요 네 감독님이 자제시킬 정도로 애드립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정말입니다 이건 리얼입니다 뭐 몇개가 많은데 용마랜드에서 담배 피면서 다가오는 친구한테 건강해라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수호천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 시은이한테 해준 볼 이것도 한거고 뭐 이제 그 지하주차장에서 칼 이렇게 긁히고 나와서 막 아프다고 한 것도 사실 그것도 뭐 애드립이었던거죠 맞아요 되게 많았어요 그 볼 치는 시인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 이제 시은이가 운동하고 달려와서 앉아서 얘기하고 다음에 수호가 일으켜주잖아요 네 그래서 엉덩이를 이렇게 치잖아요 엉덩이인 것도 애드립이에요 네 나는 그거를 그걸 원래 리허설 때 안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갑자기 본 촬영 들어가서 제 엉덩이를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이거 그냥 때린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수호가 수호는 지금 빨리 시은이를 가르치고 싶고 한데 시은이가 너무 힘든 척을 하는거야 빨빨 움직이라고 좀 수호는 이제 코치님인거지 약간 그래서 약간 너무 굼뜨니까 좀 스파리타식으로 약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니 스파리타식으로 하는데 누가 엉덩이를 때려요 애정 애정 친구 또 친구의 감정도 있으니까 아 사랑의 매매 사랑의 매매 아 이런거 되게 귀엽네요 네 8490님께서 현욱 배우가 올려준 시은이가 수호 등에 기대고 있는 흑백사진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아 뭔지 아세요? 네 알아요 이거를 정말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근데 이게 사실 경희형이 이제 범석의 역으로 맡은 경희형이 현장에 카메라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이제 저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찍어준다고 딱 이제 딱 카메라 됐을 때 그때 딱 각도가 기대고 있는 기대고 있고 사실 그때가 또 엄청 사실 덥기도 했고 사실 그날이 액션씬이었잖아요 액션씬이었죠 네 그래서 사실 약간 지친 모습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잘 나왔던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네 저도 이게 감성이 있어요 뭔가 와 진짜 있어요 진짜 감성이 후벼파요 진짜 맞습니다 5290님께서는 현욱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현욱이 이거 보면 보라테 해줄 수 있나요? 보라테요 보라테 해주시죠 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야 귀여워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뾰로롱 이렇게해서 같이 이렇게 네 너무 귀엽습니다 닉네임 박지훈 내가 낳을걸 님께서 밸런스 게임을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대답 해볼까요? 음.. 능력이 생긴다면 10분 전 과거와 10분 후 미래 하나 둘 셋 10분 전 과거 와 뭐 이유가 있으세요? 10분 전 과거의 이유 미래도 미래도 좋지만 과거는 사실 살다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아 이때 뭐 이렇게 할 거리네 예를 들어 되게 후회를 하는 그 스쳐 지나가는 그 삶들이 되게 많은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10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예를 들어 연기는 좀 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과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지금 빨리 40분을 되돌려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과거를 잠시만 다시 물어봐야죠 10분 전 과거의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잠깐 한 30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왜 기회를 주는데도 진짜 아쉬워요 재밌죠 근데 벌써 15분밖에 안 나왔어요 미치겠다 뭔가 더 미치겠어 그럼 아쉬워요 다음 밸런스 게임도 있습니다 둘 중 더 기분 나쁜 건 카톡 일십 대 카톡 안일십 하나 둘 셋 카톡 일십 아니 뭐 안일십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죠 근데 일십은 그래도 대답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뭐 서로 뭐 이렇게 서로 마무리해서 끝나는 건 상관없는데 대화 중에 아 대화 중에 그렇지 않나요? 그쵸 대화 중에 일십하는 거는 사실 예의가 아니긴 하죠 그쵸 네 제가 일십을 했나요?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치대는 거 별로 안좋아요 많이 치대긴 했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이제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건 추가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건 현욱씨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반대로 한 적이 있어요 다섯 살 연시은 대 연시은 다섯 명 네 참고로 저는 다섯 살 안수으로 골랐습니다 네 현욱씨의 선택은 연시은 다섯 명 연시은 다섯 명이요? 네 왜왜왜 연시은 다섯 명이요? 왜왜왜 왜 이유가 어떻게 돼요? 다섯 살 연시은? 네 아기 연시은과 진짜 그냥 연시은의 다섯 명 연시은 다섯 명 낫죠 왜요? 한 명은 공부시키고 한 명은 저기 같이 저랑 놀고 그럼 나머지 세 명은? 세 명은 뭐 화장실 가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다고요? 아니 뭐 뭐 한 명은 평일점 갔다 오라고 하고 한 명은 제 뭐 이렇게 다섯 살 연시은 뭐 연시은과 안수 다 아기들이잖아요 네 아기들이 제가 이제 돌봐줘야 되잖아요 다섯 명을 네 버겁지 않을까요? 아 저는 저는 안수호 다섯 명이 더 저는 버거울 것 같은데요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사님께도 그렇죠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섯 살 안수호가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수호가 다섯 살 때는 다섯 살 때부터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잠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점잠 했을 거 같진 않고요 다섯 살 때도요? 네 약간 장난 끼기 많은 기억은 안겨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좋습니다 연시은 다섯 명은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다섯 살 연시은 생각 못했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나봐요 아 좋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네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현욱씨를 생각하면서 골라본 건데 이건 제가 실제로도 많이 듣는 노래예요 다이나믹 듀오의 가끔씩 오래 보자 왜 가끔씩 오래 봐요? 자주 오래 봐요 자주 오래? 아 가끔씩 아니 근데 이제 노래 제목이 이러니까 아 오케이 내용은 저희가 바꾸면 되니까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12시에 열리는 우리만의 스테이지 스테이션 제트 오늘은 박지훈의 스테잇나잇 스테이션 제트 박지훈의 스테잇나잇 이번 시즌 마지막 방송 함께 했습니다 현욱씨 어떠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짧네요 그리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같잖아요 여기는 밖에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 재밌었으면 좋겠었었어요 재밌었으면 좋겠었었어요 네 썼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6095님께서 윙디랑 현욱배우님 넥컷 사진 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방송에 따로 촬영을 해서 스테이션 제트 뭐 혹은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언제든 열려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거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은깅 볼따구 마약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현욱배우 내 마음속에 저장이랑 꾸꾸까까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윙디가 먼저 시범 보여주시면 일석이조 원조 애교왕이 먼저 보여주세요 해주셨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스테이션 제트는 이게 보내주신 사연을 묵인시키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해야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저장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내 마음속에 저장 이렇게랑 꾸꾸까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을 닭발 알죠? 닭발 인사하는 거 여기에 이렇게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꾸꾸까까? 이렇게 하면 돼요 표정은 왜 그래요 표정 풀어야지 제가요? 이거? 네 그럼요 이렇게 열심히 사연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스테이션 제트 마지막 밤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저장 스테이션 제트 괜찮았죠? 귀여웠는데? 진짜로? 진짜 귀여웠는데? 아무튼 시은김 볼타구 마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벌써 어느덧 흘러 한 달이라는 시간을 스테이션 제트에서 보냈는데 아이고 한 달간 금요일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진짜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저를 잊지 않는 한 전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제 추천곡입니다 포스트말론 도자켓 I like you 이거였는데 요즘 또 자주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아주 신나는 노래 너무 신나죠 이거 I like you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즌으로 꼭 다시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메이들 오늘 밤은 같이 윙나이프